아 아 입 빨렸잖아 말을 제대로 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도아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도 도아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말로 찬다 도아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계세요 야 콜라니 오랜만에 나오는 기면증이군 월라피곤하군 잠깨 !!! 2개. 3개. 2개.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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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면 천개가 되니까 잠이 갑자기 다 안 올라그려는데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 나. 잠 깨면 만개. 피하지마. 바로 깽글라 들었는데. 아무 놀이 났는다 하윤이의 뭉찌님 10개 선물해주시다니 세상에나 알람 안 맞추고 10분 정도 깨면 이찬경 아 그런게 어딨어 어떻게 알람 안 맞추고 그러냐고 말도 안 돼 잠아요 잠아요 지금 잠들면 꿈에서 까나리 마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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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아아 어 으 으 아 아 으 으 으 게임을 deseo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쾌라 additionally 딱시라님 안녕하세요 뭐가 좀 깨워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중에 뭐하는 짓이야 하는데 아니 잠은데 어떡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안되는데 어떡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리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아 목이 왜 아프냐 씹 벌리고 잔 기분이다 씹 벌리고 잤어? 아 씹 벌리고 잤어? 여캠인데 진짜 인생 망했다 아 8분밖에 안 잤다잖아 아 지금 한 15분 20분 자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진짜 나 케이기 때문이야. 아우 스트레스 받겨봐. 아이씨...어떻게... 이봐, 얼마나 불렸어? 한번 보자. 이봐, 얼마나 불렸어? 아, 입...돌렸잖아! 제가 기면증이 있어요.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잠을 못 이겨낼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. 잠을 못 이겨낼 때. 그때는요,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면은 다시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그땐 가만히 저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. 방송 중에 자는 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...힘든...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, 어쨌든. 저도 이제 자고를 해놨으니까. 자고를 볼게요. 뵙게, 감사합니다. 뵙게, 감사합니다. 뵙게, 감사합니다. 뵙게, 감사합니다. 뵙게, 감사합니다.